최근에 이 영화, 영화가 아니고 구부작 드라마죠. 엄청난 이슈를 끌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거의 지금까지 1억 명 정도가 보고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기서요. 이게 지금 오징어 게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과 초록색 계열, 파란색과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뭔가요? 주식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때 빨간색을 표현하죠. 떨어질 때는 파란색을 표현하죠.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빨간색은 있는 자, 파란색 계열은 없는 자. 자, 뭐 제가 지금 무슨 이 드라마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드라마 홍보여가지고 저한테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지금 초록색의 465억인가요? 이게 이제 한 명이 죽을 때마다 1억의 적립금 생기고 최종 우승자가 465억을 가져가는 이 게임입니다. 잔인한 게임이죠. 이 잔인한 게임에 세계가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파란색이요. 아주 뭐 서울대에 나온 똑똑한 사람이 주식으로 다 날려먹어서 집안을 다 말아먹는 사람. 또 뭐 사체를 써서 말아먹은 사람. 뭐 북에서 넘어온 사람. 다 나름대로 이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이 게임에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드라마상 그 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 빨간색은 이 게임에서 질 때마다 빨간색은 이 파란색을 죽입니다. 사살해요.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끼리도 거기 안에서도 서로 사람을 죽이고 칼로 찌르고 막 그럽니다.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참 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 게 이 돈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는데 이 잔인한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 게 아마 지금 돈에 대한 큰 이 문제가 특히 지금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 뭐 대장동에 지금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LH 사태도 그렇고 또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 내 집 없는 사람. 이게 이제 점점점점 이 코로나 이후로 또 양국화가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 드라마가 여러 가지 타이밍상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결국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 부의 축적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게 이 부동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정을 저질러서 이 부를 축적해가지고 나중에 뭐 감옥을 간다거나 다 뭐 잡히게 돼 있죠. 그런 못된 사람은 절대 돼서는 안 되겠죠. 최근에 지금 이런 이슈도 있죠. 전세보증금을 1700억 정도 되는 이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덕임대업자. 이런 분들은 어쩌다가 경매에 날아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전세금을 떼먹기 위해서 아예 이 조직적으로 이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죠. 여기 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뭐 570억, 350억 이렇게 떼먹습니다.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증보험 드는 것도 계약서를 쓰면 자정 12시부터 그게 대학력이 발생하면 안 된다. 쓰는 순간 전입신고하는 순간 요즘에는 이제 자동으로 전입신고제를 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대학력이 바로 발생을 해야지 왜 그래서 그날에 바로 임대업자가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대학력을 잃게 만드는 떼먹는 그런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잘못된 법들부터 이 정부에서 신경 써서 올바른 법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을 아주 엄벌에 쳐야 됩니다. 엄벌에. 우리나라는 이 경제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 경량이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게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몇 년 살고 말이지 몇 백 원 몇 천 원 해먹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 아예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할 정도로 이 정말 법이 강화를 돼야 되고 또 사기를 못 치게끔 법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부동산 재택근를 바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식으로 이게 사기치지 말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해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되겠지만 참 이런 문제가 최근에 계속 불거지는 대장동 사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전세보증금 정말 전 재산 이 전세보증금 중에 전세대출받아서 이 납입한 금액까지도 다 정말 송두리째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앗아가는 그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법 제도를 개선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장대장 부동산 그룹에서는 아주 훌륭한 인재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여기 타고 들어가셔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과감하게 지원을 하셔서 좋은 인연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